파란 하늘에 뭉개구름 두둥실. 그림 같은 풍경이 마중 나온 여기는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대구산 숲길 따라 쭉 올라가면 울창한 나무들 품속에 푹 안겨 있는 작은 집 하나를 만나게 되죠. 이야 정말 사방이 나무들이네요. 고요하고 아늑한데요. 이때 정적을 깨며 트럭 한 대가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잠깐만요. 더 뒤로 오셔도 돼요. 주차를 돕는 이분 집 주인이자 오늘 주인공 진경 씨. 어휴 트럭 짐칸에 뭐가 이렇게 한가득 있네요. 1년 중 이맘때 꼭 주문하는 거라네요. 어 이거 저 장작 아니에요? 네. 와 진짜 많다. 아 근데 여름에 무슨 장작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바비큐용인가? 바비큐보다 더 중요한 용도가 있죠. 그러니까 겨울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여름이잖아요. 겨울 준비로 겨울에 하나요. 여름에 해야죠. 봄부터 하는 거예요 원래.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야 목소리 아주 우렁치시네요. 아니 근데 잔뜩 사들인 장작을 혼자서 어떻게 다 정리를 하시려나. 잘게 쪼개서 보관해 둘 건데요. 도우미가 있답니다. 바로 이 기계. 어이 신기하네. 압력을 이용해서 나무를 쪼개는 거라 도끼질보다는 수월하죠. 이야 그러게 이거 신세계네요. 됐다. 옳지. 근데 이런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기름 보일러 쓸만하실 텐데. 요즘 난방하는데 버튼을 하면 되잖아요 물론. 기름이든 뭐든. 이걸 하는 게 저는 기분이 좋아요. 번거롭긴 한데. 냄새도 좋고. 시간만 나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나무에 속살을 보겠어요. 남들에게는 노동이 진경 씨에게는 놀이가 되는 거죠. 이때 무심하게 등장하는 한 녀석. 오자마자 나무 토막을 몰고 오죠. 그러더니 연신 물어 나릅니다. 어머어머. 얘 얘 얘 이거 노는 게 아니라 도화주는 건가 봐요. 이야 기특하네. 기특한 이 녀석 이름은. 진경 씨 목소리에 귀신같이 반응합니다. 세 살 깔리. 아유 이쁘게 생겼다. 가함. 작gia. 찰칸데. 작gia. 맛있어? 애교 무한발사 중 이러면 일 못하죠. 달 써. 오늘은 그만. 오늘 끝마쳐야 하는 일도 아니니 급할 것 뭐 있나요? 깔리덕에 한숨 돌리는 거죠 구름 잔뜩 낀 하늘 붉은 빗방울이 쏟아집니다 나가고 싶어? 여기 나가자 비오는 날이면 진경씨가 깔리를 위해 만드는 게 있답니다 깔리야 우리 깔리 기마병 할 거예요 비닐 쇼핑백 같은데 이걸로 뭘 만드시는 건가요? 깔리 비옷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오는 날도 나가 놓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들어가고 깔리나봐 비옷 놈때 중으로 가위질 몇 번 했는데 머리가 쏘옥 됐다 옳지 아이고 예뻐라 꼬리도 쏘옥 쇼핑백 손잡이는 허리띠처럼 둘러 5핀으로 고정 이야 센스 있으시네 어때요? 기마병의 말 갑옷 입은 것 같죠? 기마병 말 갑옷이요? 아 저 암것이에요 예쁜 피옷도 좋은데 하나 더 남았습니다 비닐팩 모자 비가 눈에 안 들어가겠지 이러면 완전 멋있어 깔리가 모자도 맘에 좀 안 드는 것 같은데요 그죠? 가자 깔리 가자 완전 무장했으니 산책 나가볼까요? 깔리 저 그래도 신났나 봐요 무지하게 신나하네 가자 진경씨는 원래 산책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대요 깔리를 만나고 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책은 필수가 됐죠 어 근데 진짜 깔리 너무 신났나 보지 혼자 가버리는데요 야 같이 가야지 진경씨도 자전거 챙겨서 바로 뒤따라 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 진경씨가 자전거 가지러 간 사이 고세를 못 참고 어딘가 벗어버리고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경씨 옷은 어디다 뒀어? 이게 뭐야 이게? 맘에 안 드는 거 옷도 잃어버리고 괜찮아 깔리 옷 잃어버리고 와서 어떡해 뭐 어떻게 해요 갑작했어요 그 천이 별로 안 좋았어 하긴 저기 비도 습하긴 하지 없어진 비옷은 진경씨가 나중에 찾아갔대요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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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야 여기는 차 안 다니니까 달려 아이고 한적한 길 둘만의 우중 산책 워낙 인적 드물고 차들이 잘 안 다녀서 종종 산책 나오는 길이래요 눈치 볼 사람도 없으니 깔리 신이 났습니다 딱 정해진 거리만큼만 목줄도 해방시켜줍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끌고 나왔죠 깔리랑 자전거 타면 좋아요 깔리 되게 잘 끄거든요 제 걸음을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자전거나 타면 좀 할 수 있지 자전거의 도움으로 뭔가 있어? 호기심도 왕성해서 산책하다 한눈 파는 건 예산일 그럴 땐 기다려줍니다 누가 와 세 살이면 한창 떼죠 아무리 뛰어도 에너지가 남아둡니다 봐봐요 잘 뛴다 그래도 진경씨를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벌써 오면 어떡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다시 나란히 속도 맞추어서 달립니다 가냐 그렇지 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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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의 인연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깔리는 2년 전에 아는 동생이 사진을 하나 보내오면서 얘가 지금 임시 보호되고 있는데 나가면 얘는 죽는다 안락사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키우게 됐어요 귀를 많이 다쳐서 지가 긁으면서 막 낑낑거리더라고요 아이구 괜찮아 아이구 고생 많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조금 늦은 저녁에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안락사 위기를 넘기고 무사히 진경씨에게 왔지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는 않았답니다 축 처진 꼬리에 잔뜩 겁먹은 눈빛이었다죠 한 며칠 동안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긴장하고 있어서 계속 토 한 달지 안에서 배변을 한 달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했었는데 처음 만나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서로 어떤 감정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예민하게 돌봐야 된다는 얘기 조언을 들어서 작업실에 있거나 아니면 제가 어디 지방에 갈 때 얘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그렇게 모든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나는 너를 혼자 두지 않는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 진심을 전하고 싶었대요 이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까랑비에 오젓는다고 서로에게 조금씩 스며든 거군요 둘이 알콩달콩 살고 있는 보금자리 이쯤에서 구경해 볼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공간 뻥 뚫린 여기는 거실이 아닌 진경 씨의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물감이 많고 그림 액자도 보이네요 저는 그림 그리고 있고요 전시를 하고요 이곳에서 산 지는 20년이 됐고요 아, 화가셨구나 이 집은 공터에 새로 지은 건데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작업실이었대요 지금 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창고 같은 환옥에서 살게 됐는데 천장이 높은 작업실을 원했어요 개방감을 극대화시키려고 천창도 냈답니다 이야, 밤에는 저기로 별도 보이겠네요 현관 기준 왼쪽 작업실과 이어진 이곳이 진경 씨의 생활 공간입니다 아, 여기가 거실이구나 그녀의 취향과 감성이 담긴 소품들로 작업실과는 다른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죠 그리고 집 가장 안쪽 여기가 진경 씨 침실입니다 소박하고 아늑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 그림 그리는 분이면 도시에서 작업을 하실 만도 한데 어떤 기기로 산골로 오신 걸까요? 시골에서 사는 것이 저한테 되게 맞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어릴 때 아버지가 강원도로 캠핑을 다니셨거든요 그리고 주말이면 산에 다니고 그래서 강원도 땅에 오면 좀 편안해요 그런 게 저한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자연을 많이 접하셨군요 산책에서 돌아온 깔리에게 해줘야 할 게 있답니다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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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하며 젖은 털 빗어서 정리해주기 저러면 노곤노곤해지지 깔리 피로 풀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세요 빠진 털이 이만큼 원래 저 걔랑 사는 건 털과의 전쟁이에요 깔리 감사 표시는 확실하게 합니다 왔을 때 불안해 있죠 세규메리 감사 저도 좀 관리해드릴게요 피부 마사지 아이고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아이고 사랑해 아이고 사랑해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모르죠 병 걸렸나 봐요 할른병 아이고 사랑해 지독한 사랑이네요 정말 어느새 비도 그쳤습니다 파란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으니 집에 있을 돌이 아니죠 빨리 이리 와 자 나가 가자 또 산책을 가시나 봐요 조금 멀리 나갈 참입니다 능숙하게 차에 오르는 깔리 전용 안전벨트까지 차고 진경 씨와 함께 집을 나섭니다 어딜 가시려고 차까지 몰고 나가시나요? 지금 점심 먹으러 같이 나가요 오랜만에 외식하러 가는 길 집이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차로 이동해야 한대요 왜 집을 죽는 거야? 좋으면 침이 흘러요 아니 밥 한 끼 드시러 가는 거면 깔리 두고 그냥 가실만도 한데 아니네요 항상 같이 나가요 거의 거의 같이 나가요 왜요? 그럼 뭐 집에서 뭐해요 니가 그치 우린 세뚜하고요 세뚜 세뚜 차 안에서도 애정행각 아우 더워 땀이 줄줄 이래저래 차 안 열기가 후끈후끈할 무렵 깔리 친구 저기 깔리야 내 친구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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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리 친구예요 바로 이 녀석 어? 깔리 닮았네 잠깐 인사해? 읍내 사는 깔리의 유일한 친구래요 내가 한 번씩 밑에 내려오면 인사해요 가서 아 깔리가 은근히 발이 넘네 친구야 잘 지냈니? 어 근데 넌 뭔 카메라를 달고 왔니? 어우 나 메이크업도 안 했는데 아 어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야 포즈 좀 잡아봐 포즈 좀 어? 잡아 잡아 아 성가셔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나 잘 나와? 근데 친구라더니 둘이 별 관심이 없네요 진경씨한테 할 때처럼 반가워하고 애정을 표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꼭 들러서 인사를 시키는 이유가 있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같은 종끼리 하는 거 하고 또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서 개들만의 대화가 끝나자 진경씨 잊지 않고 간식을 줍니다 엉 맛있어 깔린 옷 자주 좀 와라 엉엉 친구랑 안부를 나눴으니 다시 갈 길 가야죠 가자 우리 갈래 가자 우리 갈래 안녕 안녕 잘 있어요? 네 안녕 살펑 하세요 저 멀리 안 나가요 방금 전에 읍내라더니 또 이동을 하네요 진경씨가 가려는 식당은 조금 외진 곳에 있거든요 읍내에서 15분쯤 더 달려가면 식당이 나옵니다 이 근처에서는 유일하게 깔리도 데려갈 수 있는 식당이라서 자주 찾는 곳이죠 아, 깔리 때문에 이제 굳이 먼 길을 달려오신 거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깔리 식당 사장님이 먼저 깔리를 반깁니다 그리고는 배부터 채워주죠 깔리 밥 주네 이건 깔리 밥 올 때마다 진경씨에게 식사 주문 받기도 전에 깔리에게 먼저 사료와 간식을 챙겨주신대요 얼마나 좋아 지나가는 사람 한 명이 다 간식 하나씩 챙겨줘 물 떠다줘 사료도 좋아 야, 근데 왜 오늘은 두 귀를 안 먹고 사료만 먹냐 손 대지 마 오래 본 사이라 깔리의 예전 모습도 기억하신다네요 지금 그래도 그나마 곁을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엄청 짙고 근처도 못 오겠었거든요 경계도 되게 심했고 근데 여기 이제 한두 번 계속 작가님하고 같이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곁을 조금씩 주더라고요 깔리의 사연을 듣고 녀석에게 조금씩 다가갔대요 이젠 사장님이 주는 간식은 넓죽넓죽 잘 받아 먹죠 진경씨 주변에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고구마도 먹었지 고맙습니다 다리기 좀 드릴까요? 진경씨가 주문한 음식은 여름 별미 냉면 잘 먹겠습니다 어우, 시원하겠다 진짜 산골에 살다 보니 냉면 한 그릇도 귀하다는 진경씨 배가 많이 줄어 있어서 좋아요 도시에 살 때야 이보다 더 한 것도 쉽게 먹었지만 진경씨는 지금이 더 편하답니다 뭐 버터라도 사려면 꼭 읍내에 나가야 된다 할지 가끔 묵고기라도 좀 끓여 먹으려면 고기가 있었으면 할 때 고기를 사는 것들이 어려웠었어요 도시에서 물건도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풍요롭고 좋은 점도 있지만 이곳의 단순함 같은 것이 좋은 점도 있어요 처음 귀촌을 한 건 24살 때 서울 토마귀가 도시의 편리함을 버리고 시골로 향한 건 무엇보다 과가였기 때문이었답니다 적은 돈으로 작업장을 구하려고 도시에서 그러면 지하실밖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림은 그렇게 답답한데서 그리면 그림이 암울해요 답답하고 자연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작품도 진경씨가 보는 세상을 닮아 밝고 화사합니다 그러게요 정말 색채감이 예쁘네요 그렇죠 의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오후 이제부턴 진경씨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깔리는 어쩌고 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화가라고 했잖아요 작업을 하실 거래요 오늘 재료는 물감이 아닌 붓과 먹물 먹물이요? 오늘 제품은 뭐 수목화 그런 건가 본데? 화가라고 그림만 그리지는 않습니다 네 진경씨는 오래전부터 그림 대신 손 글씨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는데요 바로 이 글씨체입니다 아 일종의 캘리그래피 그런 거군요 글씨체가 둥글둥글하니 되게 좀 정겨운데요 시장 안에서 리아카나 아니면 좌판 같은 데서 박스 껍데기 같은 데 매직 같은 걸로 다섯 개 2천 원 뭐 이런 거 적어 놓잖아요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멋부리지 않은 투박함에서 힌트를 얻어 지금의 서체를 만들었답니다 이진경체라고 이름도 붙였죠 2002년에는 서울의 유명한 복합문화공간 전시회 아트 디렉터로 참여하면서 글씨체를 알렸습니다 이후 민요나 항일운동 노래에 가사를 적어 보존하는 일에도 참여했다네요 저도 저 인사동 갔다가 저 글씨 본 것 같아요 진경씨 되게 진짜 멋진 분이시네요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진경씨도 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요 녀석과 함께 말이죠 빨리 들어 잠들기 전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답니다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다고요? 뭘 또 쓰시네 바로 일기 쓰기 요새는 저 손글씨로 일기 쓰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것도 쓰려고 하면 은근 좀 귀찮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루도 빼놓지 않는 일과래요 여기 써요 매일 스물 한 일곱? 여섯, 일곱 살부터 썼어요 일기를 쓰지 않으면 세수 안 하고 잔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이 안 닦고 세수 안 하고 잔 것보다 여러 배 안 좋아요 그걸 알아 매일 밤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써 내려가며 하루를 기록하는 일 깔리를 만나기 전부터 해온 일이지만 녀석을 만난 후로는 일기 내용이 깔리로 도배가 됐습니다 여기 써놨어요 깔리 이게 처음 왔을 때 쓴 거는 7월 18일이니까 깔리 온 다음 날이네요 깔리에 관한 첫 기록이 너무 짧아서 그마저도 아쉽다는데요 전시 준비가 한창일 때여서 제가 3일 됐을 때 개똥 냄새가 집안에 돈다 같이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깔리는 내가 자지 않으면 자지 않고 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겠다 깔리와 같이 살고 반년이 지났다 뭘 하고 살았는지 1년이 기억나지 우리는 얼마나 같이 살 수 있을까 둥글고 선한 눈 기다리는 몸 앞으로 더 많이 써내려갈 순간순간이 벌써 기대된다는 진경씨 그 안에는 늘 깔리가 있겠죠 깔리야 잘까? 빨리 잘까? 응 깔리야 잘자 어머 어이구 사랑해 깔리 깔리 우리 우리 깔리 잠자러 갑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 올까요 우리 깔리는 우리는 오늘 좋았어요 산골에 따뜻한 자장가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는데요 깔리도 곁에 와서 착석 작업 책상에 서서 손에 쥐인 건 붓이 아니라 먹입니다 캔버스 대신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거기에 써내려가는 글씨 깔리 제가 다른 사람들 문패 만들어주는 거 꽤 많이 했는데 정작 우리 집에서 깔리가 살게 된 지 2년인데 문패 하나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야 깔리 저 문패 생기는 거예요 함께 산 지 2주년 기념 이벤트래요 미리 깎아둔 나무판에 한 획 한 획 정성을 담아 써내려가는 그 이름 깔리 리 와 정말 감동이네요 다 썼네 깔리야 너 좋겠다 아유 12점 이름을 썼으니 문패에 고리도 달아야죠 모든 작업을 직접 하느라 품도 들고 시간도 걸리지만 요 녀석을 위해서인데 뭔들 못하겠어요 드디어 문패 완성인 줄 알았는데 아직 할 일이 남았답니다 깔리에 관하여 깔리는 이제 3살 깔리는 2020년 7월 17일에 우리 집에 오게 되었고 대전에서 떠돌던 유기견이었다 깔리는 이제 나와 함께 살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귀한 존재가 되어가는 중이다 2022년 8월 1일 이진경 이렇게 오늘을 기록합니다 가서 달자 빨리 문패라는 거예요 빨리 글씨 읽을 수 있을까? 어?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둘에겐 참 특별한 이벤트겠네요 긴 세월 홀로 걸려있던 진경씨 문패 아래 새 문패가 걸립니다 깔리야 이게 뭔지 알아? 깔리 문패 깔리는 못 읽지만 못 읽는다뇨 어디 오자 깔리 내 이름 맞네 고마워요 여기는 깔리가 사는 곳이라 뭐 나 개조심도 같이 붙여야 되나 집기도 한데 어쨌든 이 집에 이런 생명이 같이 살고 있다고 알리는 거죠 제 눈에는 문패가 아니라 가족관계 증명서처럼 보여요 보기만 해도 뿌듯합니다 깔리 저 어깨 뽕이 하긋 올라간 느낌인데요 더 확실한 가족이 된 기념으로 결국에 나왔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옳지 옳지 남들 안 하는 특별한 걸 하기보다는 남들 다 하는 평범한 걸 함께하고 싶답니다 그녀의 그림이 밝고 생동감 넘치는 것처럼 깔리에겐 좋은 기운만 주고 싶다네요 그게 진경씨가 그리고 싶은 최고의 풍경입니다 저는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상적인 것 늘 보는 것 또 자연 내가 보는 어떤 풍경 그리고 깔리는 그 풍경 안으로 훅 들어가요 그 풍경 앞으로도 원없이 눈에 담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고 물론 저도 그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되게 아름답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나 여기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조용히 옆에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 나는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런 관계예요 진경씨에게는 영원한 내 사랑 깔립니다 저의 구조 here 어디든지 지금 이제 오늘